아 5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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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짱의 지각입니다 아 아 아 으 부품 짜 인지요 예 봉 짱 시각 어 으 죄송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? 저기 저 다리까지 저 다리 가실 거예요 진짜? 갈 거예요 오늘 수온 어때요? 아 진짜 따뜻해 저기는 추운데 한 100m 나오니까 따뜻해 여기는 온천 같아요 온천 온천 진짜 온천에 따뜻해 그렇죠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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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장면 구례 패덜결로거든요 네? 독성 구례 굴 국종은 요즘에 국종은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국사 대우 신분 중에 그런 비슷한 신분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우리도 재밌어 보이는데 참 크다 더 재밌어 보이긴 한데 들고 계속 뛰어야 되던데 이번엔 운동을 더 많이 주나요 우와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